대회 노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회를 맡은 이영은입니다. 정필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세종안당의 사무소 놀이팀의 공연이 있겠습니다. 먼저 신청을 요 샹둥대회의 외화시공주당 수우여시 반에 따라서 수우여시表演. 여러분의 반응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즌의 이영은 사회의 공연을 기원합니다. 박수우여시공주당의 세대입니다. 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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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为主要演奏乐器 从 농樂的土塑形式发展而来 下面让我们再次用热热的掌声 欢迎威海士忠学校的四五游戏班 给我们带来精彩的四五游戏表演 哪里 내리 각각 집에 다 모였으면 1차, 2차, 3차 끝에 생군하랍신다 내리 승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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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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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